강원 영동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.4로 지난달보다 1.6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또 지난해 6월 100.8을 기록한 뒤 이후 17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며 소비자들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며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